월요일에 도대체 토요일이 어쩌고 계세요. 언제 토요일 음식 많이 먹어서. 근데 일요일 되면 내일이 또 일요일이었으면 좋겠다. 왜냐면 토요일도 한마디로 다 하고 집에 가봐야 6시 반? 그럼 이제 애들이 또 감아주고 가니까 그리고 10시 넘어서 집에 왔어요. 안되고 가면 이제 이번주도 또 그럴꺼거든요. 이제 엄마가 딱 들어가면 우리도 안할꺼야 이럴꺼.